반갑습니다. 바코벨 여러분. 오늘은 하트 티라미수에서 새로 나온 오레오 티라미수랑 오레오 생크림 크레페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늦어버린것이니 저는니스타를 주기하고 싶어요 । 입이 우리의 우유무원입니다. 제 proyecto는 드래zy, 근본 his이긴 왜 이렇게 많이ulsion. 그런데 음료가 우리는 우리한테 더욱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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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얇게 пользоваться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마카롱 아삭한 짠 베이컨 마늘 매콤한 설탕 마지막이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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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아삭아삭한 맛 라면과 함께 불렀수 젤리 라면과 바람 고추장 라면은 안 먹기전에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뭐하는거니까? 정말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맛 소고기 고소하고 고소하고 마트 고소하고 제일 좋아하는 뼈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아삭해서 아삭하고 정말 맛있어 뼈에 탈락이 많이 들어있는게 알게 되었어요 뼈에 탈락이 안넣고 쥬쥬쥬 딱딱 사자마자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지만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아름다운 그릇은 고기와 쫄깃하고 쫄깃쫄깃 이쁜쫄깃 입안에 담아TeX 아삭한 편의점 이 맛은 조금만 더 맛있게 드세요 이 맛은 청양고추의 맛인데 정말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게 드세요 진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오돌뼈orf 오돌뼈 옷은 가벼워져있고 오늘 밥 먹은 안전때 동생이 정말 잘 어울려요 오늘은 동생이 엄청 잘 어울려요 동생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동생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동생이 너무 좋아요 동생이 너무 좋아요 동생이 되게 좋은데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